요번에는 부분합인데요. 말 그대로 부분적으로 합을 구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 외에도 다른 함수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룹을 뜻해요. 그룹별로 헤쳐모여야 되잖아요. 반드시 정렬을 해야 됩니다.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일정한 기준으로 요약, 통계 처리하는 거고 부분적인 합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기준이 될 필드 정렬을 해야 돼요. 헤쳐모여야 된다는 거죠. 오름차순, 내림차순 상관이 없는 거고 시험 문제에서는 또 오름차순만, 내림차순만 가능하다 이렇게 뻥을 쳐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룹할 항목이라는 것은 부분합을 계산할 기준필드예요. 바로 이 그룹이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을 뜻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렬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룹이 바로 부분이라는 거고 그래서 정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사용할 함수는 합계, 합계가 있으면 당연히 평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수, 숫자 개수, 최대값, 최소값 따라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곱, 그 다음에 표준편차, 표준편차인데 표범표준편차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분산분산인데 표범분산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런데 시험문제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거 백분율 안 됩니다. 석차 안 돼요. 중위수, 중간에 위치한 수 이런 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설정되어 있으면 말 그대로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분합이 작성된 몽독에서 이전 부분합을 지우고 현재 설정대로 새로운 부분합이 작성된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두 제거는 이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데이터가 삭제되는 게 아니고요. 작성된 부분합, 부분합이 없어지는 거고 원래 데이터로 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모두 제거예요. 부분합은 한번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부서, 그 다음에 실적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부서 같은 경우 홍보부, 상담부 이렇게 지그재그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부분합을 하려면 부서끼리 헤쳐모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렬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렬 들어가서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성명, 부서, 실적 이게 제외되는 거죠. 정렬해서 정렬 기준은 부서죠. 그 다음에 셀의 값이고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 내린차순 상관이 없어요. 부분합 할 때는 시험 문제에서는 오름차순만, 내린차순만 이렇게 또 뻥을 쳐요. 조심하시고 확인 누르게 되면 상담부끼리 홍보부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때 부분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렬작업이 선행작업이고 그러면 개요그룹이 와서 부분합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그룹할 항목은 성명을 갖고 그룹하면 안 되잖아요. 부서잖아요.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 부분이죠.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 그 다음에 고비라든가 숫자의 개수, 표준, 변차, 분산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우리는 합계를 선택하겠습니다. 백분율, 석차, 그 다음에 중의수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그걸 가지고 장렬 잘 치니까 부분합 계산 항목, 지금 부분합을 구할 거는 성명, 부서, 이건 합을 구할 수 없잖아요. 텍스트니까 실적이죠. 실적.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처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두 번째 구할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할지 안 할지의 여부고 그 다음에 그룹 사이에 페이지 나누기 가능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아래의 요약표시,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데이터 아래의 요약표시가 되는 거예요.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서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실적의 합을 구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종합계.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부분합을 들어가게 되면 모두 제거를 누르게 되면 데이터가 삭제가 되는 게 아니고 부분합이 제거되고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 얘기예요. 다음 중 부분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부분합을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필드가 반드시 정렬되어 있지 않아도 이름은 틀리죠. 반드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옳지 않은 거고 두 번째, 부분합에 특정한 데이터만 표시된 상태에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그러니까 부분합에서 부분합 실행하고 난 다음에 차트를 작성했어요. 그러면 표시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당연히 차트가 작성이 되는 거죠. 맞는 얘기고 세 번째, 부분합 대화상자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말 그대로 새로운 값으로 대치되는 거죠. 이미 작성한 부분합을 지우고 새로운 부분합으로 실행할 경우에 설정한다. 맞는 거죠. 말 그대로 새로운 값으로 대치고 네, 번째, 부분합 계산에 사용할 요약함수를 두 개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수의 종류 수만큼 부분합을 반복 실행해야 된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죠.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은 3,000 명시에 동ND 3,000 명씩 3,000 명씩